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오늘은 NCT 127의 앨범을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가지 버전이 있는데요. 이것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. 안면은 표지. 그리고 버튼은 플라스틱 백으로 되어있습니다. 여기에 도넉스 둘이 다 들어있구요. 이제 포토북을 보도록 할게요. 이게 포토북이구요. 그리고 이건 CD입니다. CD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가사집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팬카드 발급 신청서. 이게 포스트 카드인데요. 태용이라고 써있네요. 태용의 포스트 카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늘 응원합니다. 오늘도 힘내세요. DY DY면 도형인가요? 도형? 네. 도형인 것 같습니다. 포토 카드는 도형, 포스트 카드는 태용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다음 버전 보도록 할게요. 다음 버전입니다. 먼저 포토북부터 볼게요. 네. 이렇게 포토북을 다 봤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거죠. CD 가사집 팬카드 포스트 카드는 정우라고 써있네요. 정우의 포스트 카드. 윈윈.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윈윈의 포토 카드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NCT17의 두 가지 앨범 버전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. 그럼 bald 좋아. 뱅임 펜힉 ري